황석어를 넣었으면 소금을 넣을거에요 저는 한컵을 넣을건데요 한컵을 넣어주고 여기에 물을 넣어주세요 바로 캐서 까니깐 잘 까지네 자라도 수분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쉽게 까지는데 우리 동생떼가 고생하세요 배추 밑붐을 따고 어차피 떨어지니깐 조금만 뺀 다음에 칼을 가운데다 넣고 쭉 끝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하고 이렇게 배추를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아들 아빠 두번째 그 다음에 남주 영상 안 찍고 빨리 할게요 영상 안 찍고 빨리 할게요 아들 고마워요 아들 고마워요 담아야 아들 고맙습니다 동생이 통째로 한글자막 by 한효정